엄마 죽으면 안 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너 엄마 좋은 일 있어? 네가 돌아온 게 제일 좋은 일이지.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. 위험해지면 그때 꼭 날 부르겠다고. 다시는 혼자 떠나지 않겠다고. 단순히 아직도 안 좋네. 빨리 끝내고 쉬어야겠다. 그럴 다행이야. 곧 점등 진심이 될 거야. 이 결혼 내가 무슨 쓸를 쓰든 막을 거야. 내 목숨 걸고. 이런 기거만정한테도 진짜 마음에 든다. 근데 내가 알아버렸거든. 이 딸년이 배로 너 죽인 거야. 친자식도 아닌 아이들을. 조상한. 이건 시작에 불가해. 이건 시작에 불가해. 조상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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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다시 연락드리죠. 조상 몰래. 지금 얘기하죠. 연락 준다니까요. 당신 누구야? 누구냐고 이 자식아? 이 자식이 왜 당신을 협박해? 뭐 때문에 협박 바꾸는지 묻잖아. 내가 아니라 당신이에요, 협박한 사람. 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